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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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남자가 통나무에 올라가 발제간을 부립니다. 통나무를 굴리다 갑자기 멈추기도 하고 서로 균형을 무너뜨리려 치열하게 다툽니다. 지난해 열린 통나무 굴리기 대회 로그롤링 US 오픈 결승전입니다. 상대를 먼저 물에 떨어뜨린 로그롤링 스타 폴렌티니가 월드 챔피언에 등극합니다. 옛 벌목군들이 통나무를 강물에 띄워보내던 솜씨가 스포츠로 발전한 것이죠. 그 시절에는 사이좋게 발을 맞춰 굴렸기에 정치에서 로그롤링은 담합과 야합을 의미합니다. 정당들이 필차 이익이 되는 법안을 협조해 통과시키는 행태를 가르치죠. 제밥 그릇 챙기기, 포크 배럴도 있습니다. 돼지고기 한 덩어리를 던져주면 노예들이 달려들듯 선심성 예산이나 사업을 다투어 챙기는 걸 뜻합니다. 하고 한 날 원수처럼 싸우는 우리 국회에서도 가끔씩 의기투합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산 늘려 돈 뿌리기, 공공민원사업 절차 생략해 선심서기, 자기네 특권 지키기처럼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에는 착착 손발이 맞습니다. 민주당이 발의하고 국민의힘이 묵인한 옥외 광고물법 개정이 그렇습니다. 정당들이 허가도 신고도 없이 현수막을 자유롭게 내걸 수 있게 했죠. 그런데 인천시의회가 조례를 고치고 인천시가 이렇게 현수막 강제 철거에 나섰습니다. 위법 논란까지 무릅선 실력 행사지만 누구보다 시민들이 반겼습니다. 그 이유는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개정법이 시행된 작년 말부터 전국이 정치 현수막 공예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볼썽 사나운 비방과 비아냥, 낯간지러운 홍보 문구가 넘쳐났습니다. 인천에서는 킥보드를 타고 가던 대학생이 현수막에 목이 걸려 크게 다치는 일도 있었습니다. 자기네들이 정한 개시기한, 보름을 넘기는 현수막이 태반인데도 지자체들은 함부로 손대지 못했습니다. 철거했다가 경찰에 고발당하기 일쑤였죠. 결국 넉 달 만에 민주당이 개정법에 문제가 많다고 자인하며 재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입법이 무슨 장난도 아니고 황당합니다. 그런데요, 아니나 다를까 여태 상임위에 계류해 놓은 채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밥그릇이라고 도로 내놓기가 싫은 모양입니다. 애초부터 민생은 안중에도 없었다는 얘기기도 하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즘 정치는 배운 사람, 성품이 바른 사람의 직업이 아니다. 무지하고 지저분한 자들에게나 알맞은 직업이 정치다. 그런데 이 글은 고대 그리스의 최고의 희극시인 아리스토파네스가 쓴 글입니다. 무려 2,300년 전의 글이 정치란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는 모양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가 헌망하게 메아리치는 요즘 정치판입니다. 7월 13일 앵커의 시선은 입법이 무슨 장난인가요? 였습니다. 그렇습니다.